안녕하세요. 저는 아신대학교에서 역사신학을 가르치고 있고 유튜브 재미있는 성경을 운영하고 있는 전희준 목사이자 교수입니다. 앞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66권, 각권의 성경개관 영상을 올릴 거예요. 성경개관 영상과 함께 성경을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영상들과 함께 성경을 읽으면 세 가지 유익이 있는데요. 첫 번째, 성경의 내용을 압축해서, 요약해서 이해하신 후에 성경을 읽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성경 각권이 따로 떨어진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의 이야기라는 건 각각의 이야기들이 모두 하나의 주제로 연결되어서 하나의 거대한 숲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아시게 될 거예요. 세 번째, 건전한 신학을 가지고 성경을 읽으실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이단들은 대부분 자신이 원하는 성경만 강조하면서 이단이 되었거든요. 성경 66권 모두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인식하면서 성경을 읽으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 성경 66권 전체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 나누시게 되기를 응원하며 기도합니다. 바른미디어의 건강한 사역을 위한 동행이 필요합니다. 바른미디어 유튜브 멤버십 가입을 통해서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바미와 함께 걷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